대전에서 볼꼬스 대전에서 볼꼬스 대전에서 볼꼬스 여기까지 찾아봤는데 먹고 싶은게 너무 많은거 같아서 맛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가르국스 유명하잖아요 아! 저 찾아봤는데 한국전쟁 이후 먼저 파는 밀카르 보관소와 제품권장이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음식 위주로 가르존을 해왔습니다. 유명한거는 아 그래요? 유명한데 가보자 도뿬아 마스크 벗어도 될까 이렇게 사람 없는데는 오오오오오오 벗어도 진짜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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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헤인들 미안해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했고 안녕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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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여기다 오시 칼국수 야 줄 서있다 휴일에 무슨 일이고 기다려야겠다 우와 고양이 가게 입구에서 자고 있어요 얼굴이 귀여워 자기 팔을 이렇게 4개 하고 자고 있어요 저도 이 자세로 자요 빙고 고맙습니다 칼국수 하나 주세요 네 직접 만드시네요 칼국수 진짜 좋아 여러분 짜잔 이게 유명한 오시 칼국수에요 여기 키무치도 맛있떠요 면이 진짜 맛있다 그리고 친한데요 맛이 아! 마늘이다 아! 이 친한 맛이 마늘이구나 이렇게 마늘 돌아있는 거 보이시죠? 김치 드디어 가볼까요? 물 먹어야 하나 봐요 매워 진짜 맵네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~~~ 오우 아시라 맛있어! 에?! 약간 뿌리다 볶음이었는데? 잠깐만 요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 원래 칼국수를 잘 안 먹긴 해요 칼국수를 먹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칼국수 입맛이 없을 때? 면이 그거랑 좀 비슷하다 모찌 똑같이 식감이 좋아요 아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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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무리가 무리가 저 한국에서 키무치 이렇게 매운 거 조금 먹어보는 것 같은데 사우고 있는 거 아니죠? 사우고 있는데 여자랑 남자랑 오빠 생각해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우는 거면 또 내고 봐야지 근데 한국에서 사우는 커플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우는 커플 있으면 주변에 한 바퀴 해요 저는 시간 있으면 주변 한 바퀴 하고 조금 얘기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한국은 그것도 있어요 사우고 있다고 생각해서 보는데 그 순간 후에 바로 웃고 있어요 사우는지 그냥 목소리가 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칼국수를 한 짜릿씩 먹는 두꺼워서 그러는지 이렇게는 못 먹는데 어 근데 면이 꽂아서 그러는지 면이 줄어들지 않는다 아 어떡해 배부러 저는 진짜 먹방 비지 못하겠구나 저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 많이 먹었어 왜 이렇게 배불러 근데 확실히 여기 칼국수는 진짜 양이 많긴 해요 땡기죠? 먹고 싶죠? 응 맞아 으위 어머 아니 3분의 2는 아니에요 진짜 반타 이상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양이 많았다는 거 진짜 맛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레이짱 다른 분에게도 그 칼국수 가게 추천할 만합니까? 네네네네네 칼국수 좋아하시면 레이짱 평가 칼국수 먹고 싶을 때가 없지만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면 너무 매운 김치 그래서 추천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